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브랜드들이 의미 있는 사회참여 마케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코오롱 스포츠는 7월까지 헌옷 줄게 세웠다오 리유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코오롱 스포츠의 두 줄 로고가 보이는 2011년 이전 제품을 기증하면 2016 SS 의류를 구입할 때 30% 즉시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기증된 헌옷들은 8월 중 5캔에 기부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. 또한 레코드는 버려지는 부자재를 모아 새로운 디테일 디자인으로 변신시키는 리나노 라인을 선보였습니다.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3년차 재고 상품 중 부자재로 사용한 단추나 지퍼, 안쪽의 라벨 등을 분리하여 기본 티셔츠나 셔츠의 포켓 등 상품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디테일 디자인에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담았는데요. 7개 스타일의 티셔츠와 2개 스타일의 셔츠로 구성된 리나노 라인은 시리즈 코너의 레코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브랜드들의 기부 이벤트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가치 있는 소비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